추석 명절을 앞두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색깔 있는 옷을 입잖아요. 이걸 예전에 그랬잖아요. 꼭 가우시라고. 떼떼워. 떼떼워시라고. 한복 입고 합창으로 노래를 하니까 아주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래요. 예뻐죠. 역시 우리께 좋은 것 같아요. 자, 가을은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모든 게 많은 물이 익어가고요. 우리가 풍선을 먹을거리가 많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아, 먹거리. 밤도 있고 사과도 있고 또 뭐 있더라. 포도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무화과도요. 가을에 익어요. 무화과도요. 대추도 있고. 네, 너무 많아서 살찐 것 같아요. 제일 늦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바로 감 알이에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감 딸때요. 꼭대기에다가 그냥 한 두 개 정도는 남겨놓는데요. 왜 그럴까요? 까치밥이라고. 아, 그래요. 맞습니다. 자, 우리의 풍습도 생각나게 하고, 그립게 하고 그럽니다. 자, 가을 음식에서 뭘 제일 좋아해요? 저는요. 뭐든지 다 좋아해요? 네. 뭐든지 다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요. 아, 이거는 근데 가을 음식이 아닌 거, 가을 음식이 아니라 과일이 아니에요? 음, 뭔데요? 참외요. 아, 참외는 요즘은? 네. 시대가 좋아져서 사시사철 나와요. 맞습니다. 계절 음식이 아니에요, 그게. 네네, 수박 같은 것도요. 겨울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다이어트 한다고 또 살 빼야 되면 또 길모야 되고. 네, 맞습니다. 네, 보시겠습이에요, 보시겠습니. 자, 그래요. 자, 가을 풍요롭게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네. 자,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가수는 또 누굴까요? 가을 멋진 사나이가 있어요. 가을의 멋진 사나이? 네. 자, 한번 불러볼까요? 누굴까요? 네, 언제나 유쾌한 가요계의 신사예요? 박대성 씨.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걱정은 없나요? 인생이 보다 늦는다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 살이 뭐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없다고 가진 것만 하고 몇백 년 살 수 있나요? 어차피 돌아갈 때 빈손인 것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쉬우지마 행복이란 마음 없이 달렸답니다 웃으면서 더 살아가세요 안녕하세요 근심은 없나요 이 인생이 보다 잇따라요 포기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이 인생 살이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몇 백년 살 수 있나요 어차피 돌아갈 때 빈손인 것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쉽지만 한 번뿐인 이 세상을 사랑을 하면 후회 없이 살아가세요 웃으면서 살아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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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